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첫째로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불현듯 이 1절의 말씀이 제 마음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될 수도 있었고 그저 이야기를 시작하는 어떤 부분에 지나지 않았을 수도 있을 텐데 이 말씀이 제 마음가운데 다가온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구절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무동 지방에는 맹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강렬한 햇빛 때문에 눈이 실명되는 경우가 많았고 또한 그러한 부모에서 자난 아이들 그러한 부모에서 유전된 아이들이 맹인으로 태어난 경우도 많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거리에 맹인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도 그런 사람들 중 하나였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아니더라도 성경을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맹인을 찾아가 고쳐주시고 이적을 행하신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맹인이 많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서 관심을 갖고 이적을 행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관심 있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헤어 디자이너에게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머리만 보일 것이고요 패션 디자이너에게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옷이 보일 것입니다 목사인 저에게는 무엇이 보일까요? 지나가는 건물들 중에 교회는 어디 있는지 지나가는 차들 중에 어, 저거는 교회 차 같다 혹은 이 동네를 지나다닐 때 아, 저기 걸어가시는 분이 우리 교회 성도님이신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관심 있어 하고 자신이 바라보자 하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관심과 시선은 지극히 사랑이 필요한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향해져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적 중에 예수님의 말씀 중에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 중에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무언가 결여된 사람 사랑이 필요한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을 뿐이었죠 배가 주려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고요 병안에 지쳐 삶을 포기하고 싶은 병자들에게 일일이 찾아가서 그 병안을 전부 치료해 주셨고요 돈은 많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외로움과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사케오에게 찾아가 영생을 전파하시고 그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의 시선은 언제나 사랑과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향해져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실 때에 다른 것 보지 아니하시고 사랑과 위로가 필요한 사람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향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맹인들을 바라보시고 관심을 가지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그 맹인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시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관심 가지지 않으셨다면 절대로 쳐다보지 않고 관심도 안 가졌을 그 제자들이 그 맹인을 그제서야 쳐다보고 예수님께 질문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계산제일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지금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관심 있는 곳에만 나의 욕심이 머무는 곳에만 우리의 시선이 향해 있지는 않습니까? 가족의 건강 자녀의 입시, 취업, 결혼 사회적 승진 등등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지만 그러나 아주 본질적이지는 않은 그런 것들에만 너무 눈에 팔려서 그런 것들에만 시선이 쏠려서 진짜로 바라봐야 될 하나님이 바라봐야 될 사람들 사랑과 위로가 필요하고 영생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봐야 하는 사람들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 병자와 맹인들을 바라봤던 것처럼 또한 그 바라봄을 통해서 질문이 시작되고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이 전파된과 이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나타냈던 것처럼 우리의 바라봄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사람들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영혼이 피폐하고 삶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노인 빈곤율 또한 최대라고 합니다 가족이 없고 생계가 힘들어 고독사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주위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셨다면 이 땅 가운데 걸어 다니셨다면 예수님의 시선은 과연 어디에 머물러 계셨을까요? 설경욱 씨가 작사 작곡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찬양에 이러한 마음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이 뒤에 나오는 가사의 내용들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를 소망하는 가사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서 우리가 그 사람을 그 상황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한 사람 사랑과 위로가 필요한 그 한 사람을 우리도 똑같이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찻발자국을 잘 떼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는 방법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3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유대인들에게는 오랫동안 내려오던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떠한 고난이나 재앙이나 장애를 갖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그 사람의 죄나 아니면 부모의 죄나 그의 조상의 죄로 인함일 것이다 라는 선입견과 편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럴 것이 레이기 말씀에 보면 그의 죄를 물어 조상의 죄를 물어 3,4대까지 후손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구절도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러한 말씀을 믿어서 이러한 가치관이 형성되어서 이러한 편견과 가치관을 갖고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맹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극률의 마음을 품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의 가치관이 이미 유대인적인 가치관과 간습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저 그들은 유대계의 가치관과 간습에 따라 이 맹인의 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예수님께 물어보게 됩니다 예수님 이 맹인의 죄가 이 맹인이 장애를 가진 것이 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인물이 이러한 질문 받지 않았습니까 그 인물은 바로 욕이라는 사람입니다 욕은 이유를 알 수 없는 큰 고난을 당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친한 친구들이 와서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분명 너가 어떠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혹은 어떠한 죄로 인해서 조상의 죄든 부모의 죄든 너의 죄든 한번 잘 살펴보아라 그 죄가 아니고서야 너가 이렇게 고통을 당할 리가 없다 어서 너의 죄를 회개하고 하느님께로 돌아가라 라고 욕에게 찾아와서 논쟁했던 그 친구들 아니었습니까 욕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하나도 위로도 안 되고 마음의 위안도 안 되는 그 말을 욕의 친구들이 했던 겁니다 어떤 설교 말씀을 듣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그저 궁금증에서만 끝난다면 그 관심은 밖으로 내뱉지 않는 것이 차라리 그런 관심을 안 갖는 것이 더 당사자에게 좋을 수 있겠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한 가지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우리 옆자리에 어떤 눈이 시퍼렇게 멍이든 여자 한 분이 앉아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아 저분 남편이랑 싸웠구나 남편이 폭력을 휘둘러서 맞고 왔구나 아휴 어쩌다가 저런 남편이랑 결혼했는지 안타깝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을 당한 그 여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그런 궁금증 관심을 가지고 그 여자를 바라본다면 그 여성분 끝까지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눈빛을 통해서 우리는 관심 갖는다고 그런 관심과 궁금증을 갖지만 그 여성분에게는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물론 그런 궁금증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고통을 당한 이 여성분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 상황을 개입해 주셔서 남편 멈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정이 정말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그 가정 될 수 있도록 이 여성의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의 가치관은 여전히 유대교적 관습과 전통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전통과 관습을 메어 있지 않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추구하기에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맹인을 바라보지 않았고 오직 사랑과 극혈의 마음을 가지고 맹인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장애가 그 사람들의 고난이 어디서부터 왔는지가 중요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과거가 아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과거를 바라보던 제자들을 바꾸셔서 그 과거를 바라보던 제자들의 가치관을 바꾸셔서 미래를 바라봐라 이 사람의 죄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고민하지 말고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거의 행적을 통해 현재의 복을 누리고 있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이 제자들에게 이러한 대답은 너무나도 새로웠습니다 과거의 잘해야 지금의 내가 복을 받고 지금의 내가 잘해야 미래의 복을 받는데 아니 과거를 생각하지 않고 현재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예수님의 생각과 가치관이 너무나 달랐기에 예수님은 그들의 가치관을 바꾸는 방법으로 일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보이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우리 손에 만지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보이지 않는 믿음과 소망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내려보내주신 것 같이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과 상황을 사랑과 극률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맹인은 그의 죄나 부모의 죄로 인해 장애를 가진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의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셨던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가 어떠한 면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그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가 안된다라고 판단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경우를 우리는 반추해 본다면 너무나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이적을 나타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큰 이적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방법으로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역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논리로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이야기할지라도 사랑과 극률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불행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의 행복과 위로와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기대함에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소망함에 나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에 낙심하거나 좌절될 일보다 기뻐하고 행복한 일이 훨씬 많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변화되는 그 귀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것은 우리가 읽었던 9장의 말씀 전에 요한복음 8장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에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때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이 9장 말씀에서는 내가 왜 세상의 빛인지 그 세상의 빛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밤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빛이 세상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죠 그것은 바로 맹인의 눈을 고치셨던 일이었습니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한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그 맹인이 씻고 나음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굳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붙이는 것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가 아 예수님이시라면 그 기적을 많이 행하셨던 예수님이라면 그저 말씀으로 그저 기도로 그냥 손 한번 대는 걸로 그 기적 일으키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입니다 혹은 아 예수님의 침에 굉장한 치료제가 있어서 예수님 꼭 침을 뱉으셔야 했나 아니면 그 진흙이라는 것에 어떤 눈에 좋은 것이 있어서 눈에 꼭 붙이셔야 했나 이런저런 고민을 하던 끝에 내렸던 결론은 방법론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행하셨는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셨기에 가능했다라는 결론에 이르셨습니다 그가 침을 뱉어 진흙에 이겨 눈에 바르시던 아니면 그저 기도를 하시던 그저 말씀만 하시던 아니면 물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던 그것이 어떤 방법론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그 맹인이 나음을 받을 수 있었구나 라는 결론이 제 마음가운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흙을 가지고 맹인의 눈을 띄었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방법이 무궁무진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내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또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한 가지 하나님의 역사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가지의 하나님의 역사만을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던 간에 그 역사에 내가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 역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내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라고 하며 나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기도해야 할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을 정해놓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이거면 충분합니다 라는 기도보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방법을 나는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그 역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랑과 위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향해져 있는 그 사람과 상황에게 향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맹인된 자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과도 같습니다 나아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도 혹은 모든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이 되고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작점이 될 때 우리는 더할 날이 없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깨달아서 그 일에, 그 방법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셋